Especially I didn't have a holiday It hung on my plane I got a p-t-t 괜찮아요? 네. okay 여기 아마 1번 야영장 인 듯 어? 우리 옛날에 쓰던 컬 그런 택트 있다 오징어 택트? 응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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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будете 먹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말 breadth 시장을 먼저 벗겨야 돼. 너무 차가운데. 뭐지? 와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깊네 여기 소영하고 놀 수 있겠네 진짜 깊다 저기 뭐 서스환다 아 컨디터마트 이 끝에랑 여기 끝에가 파여가지고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얇은 데로 가자 이랑 가게 이랑 같이очка 이랑 같이 가 르르 치즈 다 슬프 vision 천천히 물이 진짜 차가워요 추워서 오래 못 나겠다 고기였나? 고기를 구워줬으면 고기를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고기고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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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nguna 지chi 스타물 고춧가루 조개 멋있는 척.. 일리와 나 웃긴 척하니 병원에 오긴 NEXT 응 다 알아봐 귀여워 귀엽다 그지 마가의 편 Boulder 마가의 편 마가의 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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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부터 14번은 이 개수대와 화장실은 위쪽에 하나가 있어요. 샤워장은 여기에 없더라구요. 14번 옆으로 아까 저희 내려가서 놀았던 개구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 여기도 뭐가 사이트가 있는데 데크가 있는데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. 테이블을 뒤집어 놓은 거 보니까 화장실 화장실 깨끗해. 여기가 15번 15, 20번 쪽은 이쪽에 개수대와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은 오토캠핑장 전체 이곳에만 있어요. 미는 건 안되나? 다행히. 쟤네 뭐야. 어! 저게 더. 뭐다. 한국보다. 아! 원순이 올라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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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는 hoy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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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 이 자리는 저희가 이용한 오토캠핑장 20번이구요 보시다시피 이 자리도 뷰같은건 없어요 푸르르긴 하네요 마지막 사이트라 옆이 트여있는건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당일치기로 놀러오신 분들이 옆에다가 차를 많이 대시더라구요 옆에 다른 사이트들도 어차피 뷰 없는건 비슷한거 같구요 한낮에는 계곡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되니 뷰는 딱히 없어도 괜찮기는 했어요 15번 사이트 옆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폭포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이 꽤 깊고 너무 차가워서 튜브나 구명조끼 없이 지나가려니 좀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실제로 여기서 인명사고도 있었다고 해서 무리해서 건너가지 않았어요 굳이 여기를 안넘어가도 충분히 계곡을 즐길만한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본 자연휴양림 중에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특히 수량도 많고 수심도 다양해서 계곡을 즐기기에 최적의 자연휴양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여름 계곡 미천골 자연휴양림 어떠신가요? 휴가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곳 리뷰 가지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